대엔지니어링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 9월 20일 해외 지역 냉난방 공급 사업을 비롯한 기타 공동추진 가능 사업에 개발, 시공,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기 위한 포괄적 업무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양산은 앞서 지난 8월 2일 베트남 중부 융꽃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MOU 체결을 계기로 향후 보다 다양한 사업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뜻을 모으게 됐는데요.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각 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해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앞으로 다양한 투자 개발 사업 기회를 발굴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